욕기 39장 누가 들락이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샌 낙위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것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락이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락이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락이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푸른 들락이가 찾는 먹이다 들쏘가 내 이를 거들어주겠느냐 들쏘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너는 들쏘에게 쟁기를 메어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쏘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쏘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쏘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쏘가 심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타장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거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요분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의 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